강한 여성이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현실에 나타난 슈퍼우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품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강도단을 제압한 영국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오토바이 강도조차가 맨손 제압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서 나오더니 두 명의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은 남성의 옷을 한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데요. 남성은 몸이 뒤로 젖혀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난 24일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하트 퍼드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 보니 남성들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중이었다는데요. 여성이 몸을 사리지 않는 용기를 낸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대낮 절도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절도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낮 시간대에 벌어졌고 낮 시간대 차량 절도 시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스크린 찍고 현실에 나타난 슈퍼우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저런다니 말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흘들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